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얼라드랑 자 진짜 간만에 진짜 딴 게임 신왕이에요 딴 게임 신왕인데 이번에 신작을 진짜 딴 걸 오랜만에 해보네 오 황글이구만 자 그래서 오늘 해볼 다른 게임은 뭐냐 웜즈 덤블 요거 웜즈 덤블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요게 어제 12월 1일에 처음 글로벌로 발매가 된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이에요 요 웜즈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일단 되게 오래된 고정 게임 IP인데 지금 그 옛날 고정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거에요 포트리스 아시죠? 포트리스 온라인 게임 그거에 모태가 되는 바로 그 근본 게임 중에 하나에요 서양 게임인데 이거 웜즈 덤블 웜즈 시리즈 신작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로 그 어제부터 해가지고는 무료로 플레이스 플러스 가입자 한정으로써는 무료로 배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걸 신작이 궁금해서 찍먹 겸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버튼이나 눌러서 해보세요 아까 언열 엔진 나온거 같았는데 요게 웜즈 런블디 듣기로는 원래 웜즈가 한방에 저기 8명인가 10명이 모여가지고는 턴제 로 이렇게 포트리스 같이 이제 조금씩 이동하고 쏴서 마치고 하는 그런 원래 턴제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32명이 한방에 모여가지고 한다고 해 약간 배틀로얄식으로 그런식으로 게임이 스타일이 바뀐거 같애 그래서 전체도 어떤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길게 되지 않나 일단 한번 그 궁금하니깐 한번 보는걸로 할게요 튜토리얼인거 같네 훈련시작 럼블게임에 뛰어들기 전에 교육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은 이동 및 공격에 예 렛렛 훈련은 이동 및 공격에 기본사항과 사용가능한 모든 장비를 실험할 수 있는 옵션을 다룹니다 훈련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나오고 되어있는데 훈련은 일단 저기 튜토리얼 한번 보도록 하죠 웜즈는 아예 내가 옛날에 초창기작을 잠깐 해본적이 있었거든 잠깐 해본적이 있었는데 글쎄 이번에는 과연 어떤 형태가 되는건지 모르겠네 어떤 형태가 되는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한번 플레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애를 사용해서 웜을 좌우로 움직이세요 이게 좌우로 밖에 못 움직이지 어 점프는 엑스네 엑스로 점프하면은 틈을 건너뛰고 더 높은 위치의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로 야두방망이를 사용하여 파괴가능한 물체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아 이런식으로 조준호하고 R2 R2? R2를 사용하여서 무기를 발사하세요 아 이런식으로 이게 그니까 O가 근접무기네 벽이 있는 방향으로 조종하면 점프하면 웜이 벽점프를 실행합니다 R1으로 수유탄을 투척하세요 R1? 아! 요기요기요기요기 R1 이게 수유탄이고 이게 저기 총 발사야잉 표적을 파괴하려는 신흥이라도 해보세요 음 그래 표적을 파괴하려는 신흥이라도 해보세요 파괴가 안되네 벽타기가 되는구나 L2를 길게 누르고 이동하면 웜이 구르기를 실행합니다 아 L2? L2 이거? 아 그러네 부르는 동안에 더욱 멀리점프함으로 보다 더 넓은 틈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래? 아 부르기가 쿨타임이 있네 아 이런식으로 시간 난축이 용이하겠구만 그리고 이거 보자 뭐라고? 아 아까 설명 못봤는데 아 아 자 보자 폭풍과 같은 위험한 장소에 주의하세요 내부에 있는 동안에 웜이 지속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아 뭐 요런거 말한거야? 아 이걸로 저기 그 위에 버튼도 구급상자와 에너지 슬링크를 사용하여 체력을 회복하거나 실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획득 음 음 아 이런식으로 저기 회복이 되는구만 아 회복에 딜레이가 있네 환풍구 건물용 일부지역의 실내 구간을 입장하기 전까지 숨겨진 상태로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숨겨진 장소에 플레이어를 보려면 먼저 같은 장소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 약간 잠입요소가 있나보네 기초훈련을 완료했습니다 아 잠깐만 트로피도 있어잉 표정연습 최대한 빨리 표정 인형 20개월 전부 처리하세요 무기호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무기 보조 아이템 수요탑을 조합해서 시험해보세요 오 근데 괜히 근데 쓸데없이 저기 언리언 엔진 써가지고 그래픽은 근데 괜찮긴하네 쓰잘데기 없이 이건 배틀로얄인가 봐 요거 최후의 1홈인가 이거 되어있는거 요 모드는 그건거 같고 최후의 분대 이건 팀전인거 같고 데스매치 이걸로 해야되겠네 그러면 아 초짜니까 일단 데스매치 무난하게 이걸로 합시다잉 데스매치를 발견했대 매치를 발견했대요 자 한번 봅시다 첫 푸디데 과연 어떤런지가 궁금해 일단 어 노딩 엄청 길다 명병이야 이거 아니 뭐 뭐야 벌써 뭐 8렙 10렙 이런 데도 있어? 에잇 초짜 잼 또 왜이렇게 빨라 이거 무기가 없네 아잇 잠깐만 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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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시 아하 나 으아아아 아기 스타트 아 나 금전무기 떼였구나 아애핳 아아 삭을 생강고 잡으러금 어 긍정무기를 회 nasze 아앜 아 이씨 어떻가져잉 아이 잠깐만 원킬이더도 해야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이거 나와봐 나와봐 뒤졌어 아이씨 어 쐈잖아 아 미친 아 미치겠네 왜이렇게 고인물들이 많어 리스폰도 랜덤보도 되네 어 잠깐만 아이 슈트 하나 따야되는데 이거 종봉할까 이거 온다 온다 미치 내가가다 괜히 죽을거같은데 오케 아아아아 한마디 잡았다 아아 원킬 오케이 아아 아 드디어 첫킬 어 뒤에서 통술누였어 그렇지 봐봐 엄마 요 안에 또 어디 누가 있겠지 сы 오씰 아анные혀여 Eğer 어디요 아 아 씨 아 또 저 아 또 저 놈이야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나 미치겠네 아이 어떤 거 같네 두번인가 죽겠냐 어떡해 또 같애는 같은데 아닌가 닮아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거야 미치겠네 이거 잠깐만 거의 8분동안 서바이벌게임으로 바뀌었네 이거? 옛날에 그 포트니스같은 그 저기 뭐야 천재각도 어디갔어 서바이벌게임으로 바뀐거야 이거 페인트볼? 아니 페인트볼 옛날에 저기 그 그 연습장 가가지고는 몇번 해본적은 있는데 그거 실제로는 내가 그래도 형 그래도 실제사병은 잘해 우와 그래도 한마디 써봤다잉 야 죽어 와아하하 그렇지 세마디 세마디여잇 세마디 아 그렇지 아이씨 가베 아이씨 오 뭐야 각도적 정도 돼? 아이씨 저거 각도적 정도 되는거였어? 아아 아 저걸 어디서 숨었어야 되는데 저걸 아 잠깐만 내가 그래도 세마딘 잡았거든 오케이 아 네 네 네번 4킬 4킬 아 아 아 아 싹값이네 그래도 4등북이 없어? 아 아 저거 연사구만 잠깐만 엘리베이터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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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잠깐만 어디다 숨어 그게 뭐지? 오 오 어 세공북이야 이거? 세공북인가? 잠깐만 아 이거 바라나는 또 뭐야 아아 아 미끄러진거구만 우와 왕폭탄있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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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 어 미쳐버리겠네 잠깐만 오오씨 왜 이것들이 지금 사람을 눕려고 하고 있어? 난 뉴비라고 인마 좀 살살 봐가면서 해 아아 이씨 각도적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야이씨 야이씨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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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몇방 남았나 맞추긴 했는데 죽지나왔어 아이씨 똑같은거 같애 두번도 맞네 아아 짜증나게 안되겠다 근접전 해야겠다 근접전 어이씨 어이씨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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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나 다섯번 밖에 못잡았네 야 수급 까야겠다 오헤이 수급 깐다 아이씨 lots 없지동 헤헤 예 없단다 자 이리와봐 오 뭐야 저거 저거 왜이죽 언제저거 무신거 아냐? 무신거 아냐? 오오 아 저렇게 저렇게 되는구나 베데별 아이템 다있네 저기 보이는거 같다 저기 왠지 느낌에 뭐야 이거 차권이야 이거? 라이프인가? 가자 각도 각도 아니 각도 어떻게 맞추냐고 내가 각도 못 맞추는건데 내가 일찍 쓰는거밖에 못쓰는건가 지금 우측으로 각도 맞추는거였네 아 좋구나 이렇게 하는거였어? 아아이 이 사람 퀸벗게 하는 게임이었어 오어어어어어어 아 열받아 살살 박아모사 하나니까 진짜 야 앞으로 막다이도 가맞아 그렇지 한마디 해봤다잉 아 싸가미 그래도 유킬이다 일단, 일단 유킬이다 나 못한거 같은데 나 무기 또 누가 드라마이 어디갔어 이거 19나왔어? 아 저기 무기 있다 뭐으씨 깜짝이야 끝났다 아 6킬인데 22킬 완주자 19킬 21킬 와 한 순위권에 들려고 하면은 거의 20킬 가까이 해야되네 나 몇 등이야? 23등씨 합의권이야 미친 아 근데 너무 많이 죽었다 내가 어우 너무 많이 죽었어 에이 에이 어이 이거밖에 못 죽였나 아아 이랬으면 레벨이 되긴 되니? 아 너무하네 에이 자 한번만더 해봅시다 한번만더 해봅시다 요거에 사례를 할 시간은 한 시간이여이 어 한번만더 해봅시다 일단 레벨 레벨 그래도 한판 해가지고는 레벨은 그래도 좀 올려놨는데 레벨은 그래도 좀 올려야될거 아니야 그래도 아 씨 무슨 맵 나오려나 아 현재가 아니라 리얼타임이라가지고 단순하게 하는데 묘하게 각도같은거 동시에 움직이고 이래야되니깐은 살짝 FPS 조작하는 느낌도 약간 섞여있는 느낌도 있어 이게 아 15렙도 있어 와 개싸건물 벌써 15렙이 발매된지 하루밖에 안되는데 PLUS 다음맵이다 다음맵이다 총알 90개네 오오오오오오 오우 어잇 뭐야 뭐야 아이 또 Starting ació 어씨 으이 어쌉 범바ㅂ마 выш 아 ا 어씨! 아갖고 봐 그거는 안되지? 못 봤어 이마아? 하아! 통수치기야 하아하 통수 아팥 아 통수 아 통수잼스 크흰 그렇지 사람은 이렇게 안 나들여야 된다 어? 뭔지 아니? 승리를 위해서 하면은 악란한 질도 부싸하고 이 전장에서 사와앉기 위해서는 그 잔꽤, 전약, 전술 모두를 동원을 해야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다 알겠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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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나이스! 일단 2킬! 일단 2킬! 일단 2킬! 잠깐만 도망가자 일단 오오오! 오! 쉴드! 오케이 쉴드! 아! 씨! 아! 이거 뭐야 저거? 술 당한거야? 와 개쎄네 저거 미친나봐 잠깐만 뭐가 세냐? 아 미친나봐 너 어떻게 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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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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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이씨! 아잇! 아잇! 이거 너무 와잇! 잠깐만 빠다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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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윓는 것도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뭐야 이거 어차피 5초 장전을 재워 위에 위에 누가 또 있나 잠깐만 아이씨 아아 아 6킬 잡았더니 사람 짜증나게 만들어 아 이러면 안돼 아 안돼 이러면 안돼 무기를 일단 갈아 끼자 이것들이 어디 숨어있을거 같은데 오 왔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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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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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단 더 많이 잡아야된다 지금 4분 4 7초만 오 그렇지 그렇지 아아 4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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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킬 4킬 좋아요 좋습니다이 5킬 5킬 4킬 5킬 5킬 7킬 5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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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킬 건슈팅 느낌으로 리얼타임으로 바꾼거에요 원래 품제 포트리스의 원조가 되는 그 게임이였는데 대단합니다잉 이게 그러니까 원조 그건데 완전 신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로는 무효입니다잉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찍먹여 볼라고 내가 알던 웜즈가 맞나 하려고 근데 느낌이 달라 약간 건슈팅 느낌으로 바뀌었어 서바이벌 건슈팅 그런 느낌이 됐어요잉 잠시만 이거 샷건 개좋은데 오 샷건 개좋다 내가 잡은거 아닌갑사 토거 야 왜갔어 야 봐봐마 와 샷건 들면 뭐해 저거 야 공속이 느려 저거 아 공속이 느리다 아니 아까 유킬했는데 그래도 유킬 보다 만겨봐야되는데 그래도 첫판은 내가 몰라서 그렇다 치고 와도 지금 이건 좀 아닌거 같지 않냐 이거지금 아씨 아 안되는데 릴릴릴린 잠깐만 아 어디 수류를 가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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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를 깔까 ㅈ두 어수 음 어섬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아 아아 싸까비 아아 아 왕싸까비 아아 진짜 아아 진짜 왕싸까비다 아아 아씨 짜증나 잠깐만 아아 저거 아 와 와 근접전 더 났네 저거 산단총 저렇게 세네 진짜 아씨 아 나 퀴스 좀 먹어보자 나보고 맞았다 맞았다 야 일로와봐 암마 어디가 암마 너 나이 어디가야되라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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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암마 일로와봐 일로와봐 암마 오 한마디잡았어잉 오 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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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6킬 그렇지 6킬이요 6킬 자 두자리 가보자 두자리 갑시다 두자리 야 왔다 오킬 7킬 7킬 오오오 좋았어 사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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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킬해서 실버 투표 하나 땄습니다 오 개이득인데 아주좋아잉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깝다 아 아 아까워 아 그래도 3킬 했는데 3킬 했는데 그래도 아.. 다시 갑시다 어 다시 가 야 어 뭐야 저거 뿌잉 뿌잉 없네? 얘 어디갔지? 저 누구있다? 잠깐만 아 공중전이라이 공중전 공중전 아오 사유하강 오 야 실버 트로피 두개 다 땄어 벌써 한판에 별거 아닌데 저거 두개 땄네? 어우 트로피 맛집인데 이거? 게임이? 야 트로피 쪄갈때 요게임해도 되겠다 트로피가 잘주네 잠깐만 이번엔 19등이야 이번엔 19등인데 아깐 29명이었고 지금은 스물.. 몇명이지? 4명이었나? 그중에 19등이면 아 또 하위권이잖아 이거 아이씨 나 또 순위올랐다고 그래도 7킬 됐습니다잉 그래도 이번판 전판보단 잘했어요 아 한판에 10킬은 어떻게 하는거야? 오 방 잡혔어잉 곧 게임이 시작됩니다 곧 게임이 시작됩니다 오우씨 11렙 이건 또 뭔 맵이었어 자 기본 딱 총들고 또 시작을 아 이거 처음했던 맵이잖아 이거 처음했던 맵이예이 ㅂㅊ 호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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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맞아 나는 아기씨 나 한번밖에 못맞혔네 아 무기 딴것좀 줘나 무기 좋은것좀 써보자 오게! 아 1킬 좋습니다잉 자 좋습니다잉 라이플 써볼까? 라이플 써볼까 라이플 오게! 2킬 2킬 나이스! 나이스! 오우 좋아요잉 오! 에이저 뭔데 저거? 팝포샷이야? 미쳤네? 잠깐만 으아! 으아! 아! 오게! 3킬 3킬 아아아! 아 싸까비 3킬이야 3킬 그래도 3킬이다 야 그래도 3킬 잡았다잉 아까 형이다 어어 어어 조쳐있다 아아씨! 아 너무 갔나?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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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아 아까 3킬 잘했는데 이번엔 실수 없이 해야되는데 이번엔 실수 없이 해야되는데 키들 많이 올려야되 키를 최대한 오케에에 아 나이스 크로시 아 나이스 아 싸까비 5킬이여 5킬 지금까지 5킬이여 일단 아까보다 잘하고있어 봅시다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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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 아깝네 아 이게 좀 킬 더 내긴 했는데 어디갔어 얘네들 어디갔어 수고있니? 헬리베이터 타고 한번 습격을 해봅시다 어디갔어 어디갔어 나와봐 임마 와 고인물이네 얘는 킬수 좀 올려보자 몇분나갔냐 4분남았다잉 오케에이 6킬이네 6킬 어 좋아 6킬이야 6킬 오케에이 7킬 나이스 자 이제 기독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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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팔에 10킬 가나요? 오케에이 8킬이야 8킬 나이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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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회복이 되는구나 어 자연회복돼이 다시 올라가 봐야지 저 잡아야된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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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야와봐 야와봐 어? 아닌가? 오케에이 9킬 나이스 나이스 9킬 오케이 9킬 자 이번팔 10킬 가자 너무 높은 목표는 잡을 필요가 없어 좋아 뭐야 저거 네이저 야 어디갔냐 아아 아아 와 얘 잘한다 근데 얘 잘해 얘 얘 얘 얘 잘한다 일단 9킬인데 10킬은 해야되는데 그래도 아 킬수 아까워서 해야되는데 아시 10킬 킬 10킬 아핰 야야야 뭐야 오오어áfic 오오어áfic 괜찮아 일단 일단 목표 10킬 10킬했어 10킬 우이씨 아 2분 남았다 조금 더 잡을 수 있을까 12킬? 12킬? 할라가? 가만히 할라가 모르겠어요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오케이 11킬 나이스 11킬 오케이 아 미스나네 아 나 앞에 눈면 맞추기 맞췄던거 같은데 아 가보자 그냥 굳이 각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면에 있으면 가만히 냅두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기본각도도 기본각도도 해도 되겠구만 재밌어 재밌어 오케이 12킬 13킬 좋아쓰 자 12킬 오케이 14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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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킬이다 아아 대주면 안되는데 이걸 대서 일부러 죽게 만들면 안돼 괜찮아 괜찮아 자 20초 남았다 어 엘리베이터 타고 일단 탑승 탑승하자 네이저건 같은데 이거? 못잡겠는데? 누구 없니? 야 야 먹일까 없니? 아무것도 없어 어색했다 아 아 끝났네 아 15킬 만들려고 했는데 하는김에 그래도 10킬 이상했다 다행이다 아 몇등이야? 오 10등이다 여기여기여기여기 10등이야 10등 오오 오 그래도 10등했네 이번에 10킬해가지고 야 킬수 20 요거 판당 20킬 정도만 하면은 그래도 1,2,3등 중에 하나 잡을 수는 있겠다 오오오 이거 좀 연습 좀 하면은 어떻게 좀 뭐 좀 성적 좀 나오겠는데 슬뻘 2호 피만 deg Should've tried CR2P3근만olo 3개인가 되겠다 다 벌써 시작은 지금 몇분 안되는데 쟤 근데 맵잇 많지가 않네 수규 퐁 오호 으으으으, OH, S 아아아아아아 Der resurresp dances 아..쌀까비..아.. 아..아깝다.. 피해 줬는데 분명히 내가 피해를 줬어 분명 아씨..존나 아프네 야..아..아..아..아.. 와 저거 뭔데 저거? 바주카야? 와 개 아픈데 저거 와 무기 개 세네 와 위력봐 미쳤다 아씨 우여오오오 오게이 아..처킬 일단 이번판 첫킬 산탄총이네 아아아아..아씨 아 아깝다 이야 이번판에는 그래도 꽤 좀 하루놈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깐만 오케이 2킬 나이스 좋습니다잉 뭐야 이건 뭐 무기지 이거 나 안 써먹어봤어 이 무기 써먹어보자 아 닥도 싸지구만 이거 오오오오 윗어빡 뭐야 저거 왜 렉이야 저거 오 아아 아 아직도 2킬 밖에 못했어 어떡해 이거 아 아이씨 내가 양념쳐놓은거 지가 먹고 앉았네 아 아 아 아 내가 양념쳤는데 저거 아 아 개빡치네 아씨 저거 내가 양념쳤는데 22등력 어휴게 짤짤이지야 저게 남자답게 붙어 임마 아 아 야아 아 개까비 아 그래도 한마디 그래도 잡았구나 내가 3킬이네 공중전 공중전 아 아 아 아 4킬인가 6킬이야 아아 아니네 3킬이네 아 3킬 밖에 안 공중전 2킬이 2킬이 1킬이 2킬이 4킬이 진정 뭔 무기야 이건? 탄약이 없어? 아이씨 잠깐만 아아 아 교전 중에 죽었다 아이씨 아아 아깝다 뭐야 저거 아이씨 오케이 5킬 아아 수급 까는거 봐 아아 진짜 아아 먹어봐마 오케이 6킬 좋았으 좋았으 아 나 쐈는데 아이씨 오우 오이 오이팡 오가서 오이팡 오 아이색 양념 쳐놨다 매니안 야 저거 쎄다 아니죠 저거 또 직진율 잘 맞추는데 어 짜증이너버 직진율 잘 맞추어 그렇지 빠타맨 아 그렇지 근접전이야 인마 알겠니? 야 근접전이란다 저기 맞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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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 아니 얘는 2분만으로 잡히고 왜이렇게 곳곳에서 잡혀 얘는 저 아까전에도 저 전판에서도 나 잡았던 놈인데 저거 아이씨 고슬리네 닉맨 외우겠다 94년생이 잡아야된다 저거 아이씨 어이씨 어어이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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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윽 하아 잡았잖아 아까 다 잡아가는건데 아이씨 저건 안맞냐 아아 나 10킬만 좀 찍어보자 제발 10킬찜찜 10킬찜 9킬 애매해하니까 딱 10킬만 찍읍시다 도와주세요 자 어딨냐 아 아 아 안 맞았다 어 16킬 16킬이 3이야? 아 나 아까 16킬 했을 때 이 정도 판이었으면 아 3등 했던 거였잖아 이번 판 망하진 않았네 절반이야 절반 16등이야 이번에는 아 9킬 아깝다 근데 하라보니가 킬 수가 점점 늘긴 는다 약간 각도 이거를 알았을 때 몰랐을 때 킬 수가 거의 배는 차이 나네 오 레벨 3 찍었어 일단 저기 보상 봅시다 어떻게 되나 아 아 저 보상이 획득이 된다는 거야 그리오 고대 음 알았어 자 봅시다 저 플라즈마 무기 좋더라 각도샷 위력도 좋은 것 같잖아 근접 맞으니까 그럼 반피 넘겼다 알았는데 오 그럼 합니다 일단 여기 오 저기 뭐야 어제 발매된 여기 그 그 웜즈 최신작 저 웜즈 럼블 요거는 이제 그 턴제 슈팅에서의 이제 약간 건 슈팅 리얼타임 건 슈팅으로 바뀌었고 약간 이제 그 서바이벌 형태가 돼가지고는 배틀 레알 생존 게임 건 슈팅 그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적당하게 예전에 이제 그 각도 잡아가면서 하면서 이제 싹싹 총 쏴서 잡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웜즈 덤븐 왕 찍먹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잉